안녕하세요. NCT DREAM입니다. 네, 저희 NCT DREAM이 마트 핫소스로 쇼챔피언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 네, 저희가 칠드림으로 컴백하고 마트 핫소스로 받는 음악방송 첫 일이잖아요. 네, 먼저 이 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. 우선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이는 모습도 안 보이는 모습도 우리 항상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형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 상을 받게 해주는 우리 CD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시니콘! 에이! 에이! 에이!